핫 트위칭 장면 핫 트위칭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씬뿐만 아니라 잠수함, 비행기 등 탈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잠수함, 비행기 등 탈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노해 질주 4DX 화이팅! 4DX 강추합니다 분노해 질주 4DX 화이팅! 화이팅! 4DX로 본 액션 영화 분노해 질주 강추합니다 absolute cinema experience 4D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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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D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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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DX